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릭 버스트 유니온 6097 기본적인 링크는 있을거고 요정도 스펙 요정도가 거의 유닉둘둘이죠 15% 음 음 삼추옵이래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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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음..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사진에 왼쪽에 계신 분이셨군요 맞습니까? 아 네네 반갑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아 일단은 장갑을 뭘 사야 할지 하고요 그 다음에 도장 포셋을 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두 개가 궁금합니다 아 장갑을 뭘 껴야 되냐고요? 네네 크뎀 장갑은 알겠는데 그.. 이제 어느 정도로 앰버가 크뎀 효율이 얼마나 나오죠? 네? 앰버의 크뎀 효율이 얼마나 나옵니까? 제가 계산했을 때는 이제 주택 2.5퍼 정도 아 2.5퍼요? 아 그럼 크뎀 장갑에 주택 하나 껴져 있는 거 끼긴 꺼야겠네요?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보장도 이제 800을 사면 이제 보장 구셋이 깨지지 않습니까? 네네 그게 이제 보장 구셋 깨면서까지 이제 그게 유용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? 골든클럽은 올려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? 대신에 네네 교환 불가지 그게 그게 좀 마음에 벌리긴 하는데 결국에 레전드들이 올릴겁니까? 그거를 직장으로 올리는게 맞을거에요? 아니면 그냥 작된게 있나요? 골클벨이 가끔씩 나오기도 하지요 어 어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골클벨 9장을 써야되나 어 이제 어 뭐지? 저번주에도 이제 길드월들돌이랑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엄청 자본을 많이 쓴거 아니면 그 보장 셋이 이제 무조건 효율이 좋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아 지금은 바꿀 때 됐지요 아 바꿀 때가 됐지요 그거는 그거는 에픽 둘둘일 때 좀 아니겠습니까 아 그죠 그죠 이제 벨트 바꾸면 뭐가 바뀌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귀걸이가 같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아 그죠 마이딩으로 바꿔야 되죠 어 그래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실질적으로 다이렉트죠 어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갈 걸 사야죠 아 그죠 그죠 그리고 일단 엠블렘은 또 사야하는게 맞을까요 아 그럼요 엠블렘은 또 바꿔야죠 아 또 이제 아 뭐 혹시 뭔지 엠블렘 팔리셨습니까 아 제꺼 아직 안팔렸습니다 안팔렸습니까 네네 아 쟤 엠블렘 마주 탐나는 엔젤 엠블렘이죠 아 제가 200억 주고 탐나요 이거 밑잠은 새로 돌리신거죠 아 160억에 제가 해놨거든요 아 아 방 공 이탈에 방공공에 대꾼공짜리 아 스읍 200억은 받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욕심 내려놨습니다 아 사야하는데 이게 또 아 애매합니다 그쵸 그쵸 어 그리고 일단은 엠버는 직장을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무기 아케인쉐이드로 넘어가면 아 아케인쉐이드도 경매장에 있잖아요 아 메몰들이 굉장히 맘에 안듭니다 한번 이름이 뭐죠 아케인쉐이드 아케인쉐이드 소울슈터 소울슈터 아 하나도 아 이거 방하고 보잖아 아 제가 팔았던 것도 있었는데 아 그쵸 아 260억에 제가 판 아이템 보공공에 공공 위시그달린 백요초배 보공백 10%에 136짜리 붙어있는 저거 제가 팔았거든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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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메몰들이 이제 쉽게 안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하 직작을 해야 하나 아 메몰 기다릴 수 있으면은 기다리는 거고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파는 것처럼 다른 것도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쵸 기다리고나 아니면 직작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음 그렇군요 그리고 직작하면 한 200억정도 300억정도 이제 좀 여유를 두고 직작을 해야겠지요 아 300억정도 여유를 둘거면 차라리 사는게 낫지 않나 아 사는게 낫습니까 아니 제가 260억에 올린 거 있잖아 270억에 낫나 네네 보공공에 공공에다가 매지컬작 되어있는 17성을 살려면 직접 만들라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아 그쵸 매지컬작 하나만 해도 한 7억은 할텐데 63억에다가 네네 노작 요새 한 60억 하죠 네네 그럼 한 120억 120억정도 잡고 17성 올리는데 50억 잡고 한 190억에다가 그럼 90억으로 큐브를 하는데 싹 레전드리어 옵션까지 띄울 수 있겠습니까 아 불가능하지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할만한 뭐 운만 좋으면은 뭐 17성 다는데 5억도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다이렉트로 올라가네요 아 요기까지 제가 설명해드리면 되겠군요 그리고 유닉둘둘에 이제 엠버 아 어디까지 다시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뭐라구요 유닉둘둘에 17 크게 크게 루시드 아닙니까 아 크게 루시드입니까 네 아 지금 루시드를 가고 있는데 아 이제 포스가 되면은 이제 윌 한번 노려보는거고 하드까지는 하드 하드 가려면은 저도 하드의 기본적인 포스를 맞추신 다음에 생각해보시죠 아 네네 포스를 맞춘 다음에 맞추다보면은 이제 자신의 위치를 알지 않겠습니까 아 1140 맞출라 1140 맞추요 네 맞아요 한 6개월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쵸 어 그 뒤에 한번 생각해보시죠 아 자기는 하드 위를 갈지 안갈지를 음 그쵸 네 네 조언 감사합니다 아 더 궁금한거 있으십니까 아 무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아 무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시는군요 아 그쵸 어 지금 팀적으로 얘기해줄거는 장갑하고 네네 벨트의 귀걸이를 바꾸잖아요 네네 그럼 마이스터링 한짝이 들어와야되고 그 다음에는 다이렉트에요 아 22통 탭 아 이해하셨습니까 아 이해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수고하십시오 아 아 감사합니다